엄마가 들고 있는 고르바 박스는요 저희가 토박스라는 건데요 저희가 아직 학생이라서 이 엠플비를 물려야 돼요 근데 이 엠플비가 4만원이라서 저희가 아직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 고르바이가 마저 필요해요 그래서 10원, 100원, 500원, 1000원, 10,000원, 집문서 다 받으니깐요 집문서! 조금씩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아 그리고 잡키도 받아요 잡키도 받고 신용카드도 받고 체크카드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당하세요 네 자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레일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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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감사합니다